의성군에서도 오지인 신평면이 농림부의 기초생활거점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5년까지 36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됩니다. 면소 제재에도 주민 휴식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열악한 곳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문화공간과 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의성군에서도 오지 마을로 손꼽히는 신평면. 한때 외가리 마을로 유명했지만 고령화 등으로 현재 남은 면미는 822명에 불과합니다. 면소 제재이지만 식당조차 없고 판매점은 농협마트가 전부일 정도로 기초생활시설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지역주민들이 열악한 생활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모아 농림부의 기초생활거점조성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면소 제재를 거점지구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복합적인 문화와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36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됩니다. 주민들은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문화복지교육시설을 갖추고 외가리공원 조성, 주민보행로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걸 조성을 위해서 우리 면민들이나 귀농기촌하는 분들이 그래도 여기 모여가지고 어떤 문화도 혜택도 누리고 같이 모여서 어떤 면소 발전을 위하든지 귀농기촌하는 분들이 기술도 습득하고 그런 자리가 계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의성군 심평면이 기초생활거점조성지구로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도 귀농인구가 다소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 60대 증가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심평면의 귀농인은 현재 전체 면면의 23%인 189명으로 3년 전보다 26명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직장 퇴직후나 귀향 등으로 심평면에 정착해 고추나 마늘, 벼농사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 신도시까지 차로 20분 정도, 서의성 나들목 등 고속도로와 새로 들었을 통합신공항까지도 차로 20, 30분 정도로 예전보다 입지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판 농사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면서 살고 싶다면 여기 경상북 도청이 또 새로 가까운 곳에 있고 나들목도 지금 인근에 20분 거리에 3개의 나들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출천을 하고 싶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성군은 봉양과 예천 호명면을 잇는 지방도 927호선을 이용해 심평면 소재지를 경북 도청의 배후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